1, 2, 3 벌써부터들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엄청 많네 와, 테이블 진짜 많다 진짜 찐로컬 여기도 찐로컬 여기는 정말 와, 여기 사람 엄청나게 묻혀요 느낌 좋아?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빨리 와가지고 그러니 원래 잘했다 줄 쓰고 대기하고 엄청 그런 데인데 지금 기대돼요 약간 제가 핫팥은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처음이에요, 치킨이 치킨 핫팥 어? 치킨 핫팥 치킨 핫팥이 뭐지? 와, 닭발까지 들어있어, 닭발까지 진짜 맛있어 이런 거 보이려도 돼? 뭐야? 완전 마라는 이 마라소스에 닭고기를 졸였어 와, 맛있겠다 돌랜디 요리집이구나 그런 느낌 가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음 음 음 아, 맛있겠다 침이 계속 떠붙여져 꽉 이거 마라 마시는 거 아니야? 마라다 마라찜닭 마라찜닭? 뭔지 알겠다 야 마라찜닭 진짜 맛있다 얼얼할 정도예요? 네 얼얼할 정도? 맵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간 청양고추처럼 뒷치미 음 저희가 중간 맛을 시켰는데 조금 계속 얼얼하더라고요 그래? 네 와, 얼얼해 와, 이거 계속 온다 형, 매운 거 잘 드시는데? 그리고 고수를 때려 넣었어요 고수 잘 드시네요 고수 잘 드시네요 근데 원래 그 국그릇에다가 사과를 드시잖아요 밥 저 정도는 이제 간장 담는 데죠 아, 그 정도? 음 아니면 소스잖아 그렇지 야, 쓰들 혀가 얼얼하다 얼얼해 혀가 얼얼해 혀가 얼얼해 와 아, 이거 밥이랑 밥, 밥도둑 같아 밥도둑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추천 그래 그래, 이거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맵다니까 밥을 먹어야지 와 새로 시작한 거 참고 드시네 아, 맛있더라고요 음 음 야, 그래도 준호 형이니까 저 정도 맞춰서 먹어주는 거지 저기 동화가 갔으면 진짜 아, 이거 좀 맛있을 거 같아요 아, 이거 모자랄 거 같은데요, 오빠? 어? 거의 다 먹었는데 좀 모자라야 맞아 금방 먹더라고요 더 시킬까요? 아니 왜요?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있어 하이라이트요? 어 어떤 거가 있나봐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를 뭐예요? 네 오케이 오케이 투 야, 체크했어 투 일단 투 일단 무조건 투 뭐예요, 방금? 나온다, 나온다 뭐야, 뭐야 뭐야? 계란발이? 빈대떼? 이거 뭐야 저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오, 맛있어, 뭐야 이게 쌀국수 누룽지 같은 거네 누룽지 저거 진짜 맛있어요 오, 맛있어, 뭐야 여기 우리 떡볶이에 핫도그 찍어 먹듯이 안에는 면이야 면이요? 쌀국수 면이고 봐 오, 면이 그러니까 오, 면이 그러니까 피자같이 생겼는데 약간 부침개 같은 게 있잖아 이 면이 면 쌀국수를 튀겼나 봐 와, 누르면 전이야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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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하면서 쫄깃해요 와 겉은 빵 와 일어났다, 일어났다 야, 첫보로 수고했다 어? 아, 야 어떡해 이거 씨 이거 맛있겠다 야, 이거 뭐야? 면 전 저기, 아, 당면이 야 야 일득이다, 이거 와 와 진짜 빨빨빨하고 소스를 완전히 머금었어요 응 아침이 자꾸만 오, 너무 맛있어 진짜 저녁으로 먹었어 와 와, 이거 꼭 먹었다 외국 진짜 많이 가봤는데 저 요리는 아예 처음 봤어 오, 이거 고스랑버같이 오, 이거 고스랑버같이 오, 날 것 같아 오, 날 것 같아 룩골라 피자처럼 저렇게 아, 진짜 피자 같아 룩골라 피자 룩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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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아우, 고소 고소 올려가지고 아유 맛있다 맛있어 야, 이거야 근데 확실히 이제 해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폼이 또 올라오시네요, 또 근데 저거 모자랄 것 같아요 이거 민재 저 육수 붓고 어허허허허 폼이 올라오신다 와 이거 육수 붓고 포거루 먹는 거 이제 포거루 먹는 거 이제 또 달려진다? 그렇지 아 아 폼 올라가신다 아주 싫어하는 거야? 어떻게 해 와 아 이렇게 야, 이거는 새우완자 새우완자 뭐 소고기 두부피 두부피 먹어야지 새우완자 새우완자 어 오징어 이런 거 가져, 오징어 아 와 야, 이거는 야, 진짜 이거는 뭐 흰 수건 주세요, 흰 수건 땡 땡 장난 아니다잉? 여기는 그냥 마라 침딱에서 마라 샵 샵 코스로 그냥 음영이네요, 제외에서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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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료들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몇 퍼센트? 30%? 30%? 너는 30%밖에 안 차니? 어제도 30%였는데 또 30%야? 아니, 왜냐면 아침 약간 만두 약간 만두 이런 느낌이었고 어 길거리 간식은 제가 말 그대로 길거리 간식이잖아요 응 답답한 밥을 오늘 처음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?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고기가 안 될까요? 얘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설명하지 마세요 양 infrastructure 정말 깜짝 Aerial 은받아이아이아이 루틴